보물만 찾으면 우리 집도 엄청 부자 될 거야. 백선 장관이 남겼다는 지도? 너 이 얘기 누구한테 한 적 있어? 왜 그러는데? 누구한테 한 적 있냐고? 그래요, 난 민재 엄마요. 똘먹이 엄마 아니고 민재 엄마. 왜 애한테 상처를 줘? 제 동생이 왜 때려요? 이게 뭐한 짓이에요? 저놈이 독서 같은 놈들이야? 민재야, 너 나친다. 아무 말 말아. 여기 참 똘먹이라는 놈이 누구야? 저런 종놈들. 이 노비 같은 애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지. 나 니들 죽이고 그냥 깜빵 다시 갈란다.